우리도 하는데 종민이 표가 중요해. 김종민 씨! 형, 형! 도인이, 도인이. 뭐가? 나 진짜 아니야. 표를 왜 다 분산시키냐? 얘네들 되게 웃겨. 내가 마피할 땐 더럽게 자라고. 수근이 형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너희들은 아지금 말았어. 어우, 열받아. 오빠, 난 아니야. 진심치. 너희들은 아지금 말았어. 자, 김종민 씨. 네. 머리에선 얘라고 하는데. 오, 마음이 보름이래? 아, 머리에선 얘가 아닌데. 마음에서 얘가 인 것 같아요. 나 진짜 아니에요! 저렇게 해치는 거. 어? 수작이다. 뭐야, 수작이야? 나 진짜 바보 아니에요? 바보래요? 우리 형한테 바보라 그러지마. 우리 형 천재야. 한 번에 뵙겠습니다. 한 번에 뵙겠습니다. 과연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너무 정지성작이다. 바보예요?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으로 침을 뱉는다. 어쩔 수 없다. 진짜, 진짜로? 오빠, 나예요? 내가 총이 그래. 가라. 저기요, 근데 한바름 씨가 자꾸 종민이 형 바보냐고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대답을 하면 되잖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자꾸 바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당하게 말을 하라고. 형 바보 아니라고. 왜 말을 못 해? 비슷하니까. 아, 죄송해요. 확실한 거. 아니다. 바보 아니라고 말해서. 바보는 아니고. 나는 바보는 아니지만 비슷하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려고. 아니요, 순수한 거예요. 자, 이제 정직 반도 투표 갈게요. 네. 지금 동점이네. 뭐야, 누구를. 근데 형들 왜 갑자기 시무룩해졌어요? 왜 시무룩해졌어요? 시무룩해졌어요? 아니, 형을 보여줘요, 투표로.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동작. 저는 누워있느라고 못 봐가지고. 형, 근데 누워만 계셔야지 왜 눈까지 가보셨어요? 아니지. 리얼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형이, 근데 우리가 형이 맞다는 걸 알잖아요. 알죠. 근데 우리가 형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에도. 아, 좋다. 아닌데. 진짜 뻥 아니고. 진짜 좋다.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아니야, 이건 제가 약간 표현이 저도 해놓고도 아, 잘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페널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2라운드까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 아마로 3라운드, 3라운드. 만약에 2라운드의 아마다 그런 눈으로 봐. 아마다. 저는 일단. 지금. 세정이 아닌 보름이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세정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오빠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형, 우리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아니, 뒤에서 정민 오빠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름이. 보름이. 보름이, 보름이. 그래서 내가. 말이 없어? 말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아니, 보름이 이래다가. 아, 그럼 보름이 해야겠다. 갑자기 뒤에서.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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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렸어가지고. 우리 형, 원래 그래. 우리 형 때문에. 너무 올렸어가지고. 오빠 그냥 얘기하는 거지? 세정까지. 지난번에는 내 길이. 총리. 할 수가 unusual. 치 bras. 줄 at음. 비하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